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답을 달려고 제가 이 영상을요. 한 번에 쫙 찍고 편집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영상처럼 찍으려니까 쑥스럽네요. 네. 동이님. 원장님 첫째 아이 밤낮 바뀌셨다 했는데 밤낮 바뀌나기 제자리로 돌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밤낮 바뀌어서 낮에는 계속 자고 밤에는 아주 눈이 초롱초롱 똘망똘망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다. 힘들어서 어떡해. 그렇죠. 저 첫째 임신했을 때 일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일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조례원장이다 보니까 또 어때요. 애들 방을 엄마들 애들 방이래. 산모님들 방을 계속 총총총총총 다니면서 이제 모의술리를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하루 종일 뭐 서있고 걸어다니고 엄청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이 입덧이 어떤 입덧이었냐면 먹어야지 진정되는 입덧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속에서 너무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그때 막 살이 다 찐 것 같아. 내 인생 중 가장 많은 살이 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아이도 가졌고 뭐 오운 가족들이 먹는 거에 태클을 안 걸어주니까 막 신나게 먹었죠. 우리가 임신하면 이렇게 몸매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찬스를 잡은 내가 평생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그냥 찬스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든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10년 전이지만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저녁에 왜냐하면 조류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산모님 방 라운딩 돌아야죠. 라운딩 돌고 나면은 바로 이제 또 어때요? 신생아실 들어서 뭐 차트 체크해야죠. 그리고 직원들 뭐 지난 컴플레인 들어야죠. 그럼 컴플레인 있었던 엄마 찾아가서 뭐 무슨 일인지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할 때 식당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반찬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식자재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신선한 게 들어왔는지 체크해 봐야죠. 그러면서 엄마들이 식사하러 점심식사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또 신생아실 들어가서 또 아기들이 꽉 차 있으니까 아기 봐야죠. 그럼 이제 엄마들이 식사하고 이제 수요 가면은 나는 또 밥 못 먹고 엄마들 수요 다 도와준 다음에 늦은 점심을 먹으면 내 반찬이 하나도 없어. 직원들이 다 뭐 맨날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상담하고 또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엄마들이 모자동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저녁 모자동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집으로 이제 퇴근을 했고 그마저도 좀 아픈 애기가 있으면 거의 막 그 당시에 밤 10시 11시 이제 나이트 직원들이 출근하는 거 보고 다 이제 체크하고 늦게 늦게 퇴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에요. 이제 첫 애 임신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돼서야 폭식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령 원장님도 진짜 힘들어요. 엄마들 지금 조령에 계시는 분들 원장님도 진짜 힘들어요.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좀 원장님 피곤해 보여 힘내세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집에 가면은 막 폭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은 또 제가 잘 못 먹었다고 하니까 또 밤마다 고기를 구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먹으면 생목이 올라와서 밤에 속이 부대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서 먹었지만 잠을 못 자요. 그러면은 새벽 2시, 4시까지 이렇게 졸다가 또 영화 보고 심심한 거예요. 졸다가 또 영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자는 거예요. 막 소파에 막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저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어요. 33시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머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밤에 내가 안 자던 그 시간에 딱 안 자는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응 안 자. 절대 안 자. 그리고 제가 낮에 바삐 움직이다가도 가끔 원장실에 가서 잤잖아요. 어 잘 자더라고. 정말 내가 점심 식사 한 번 하고 원장실에 책상에 이래가지고 한 30분 이렇게 자고 원장실 의자 이렇게 30분 자고 한 시간 자고 그런 쪽 참만 자면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태교란 생활 습관을 아이한테 몸에 베이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둘째 때는 저녁 8시만 되면 잽싸게 누웠어요. 누워서 첫째랑 누워서 놀고 움직이지 않고 식사도 제때 하고 그리고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조류원에 원장실에서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에 좀 쉬고 이거를 하고 밤에 어떻게든 잘 잘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들어갖고 어떻게든 잘 잤어요. 그때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그 시간에 계속 자더라고요. 계속 자더라고. 셋째 때도 셋째 때도 저녁 7시 8시만 되면 거의 그냥 가만히 첫째 둘째 때문에 놀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천천히 움직이고 자는 애를 절대 안 껴서 얘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둥가 둥가 배에도 둥가 둥가 자자자자 엄마도 쉰다 쉰다 하고 말도 조용조용 그리고 좀 덜 움직이고 누워있고 낮잠 아이가 낮잠 사는 시간 때도 임신 6개월 7개월부터 이제 그런 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태어났더니 그 시간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임신하신 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얼른 자요. 얼른 자. 밤새 TV 보고 영화 보고 막 너무 놀러 다니지 말고 아이가 낮잠 자야 되는 시간 점심 이후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고 저녁 7시 12시부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빠들 주의하세요. 아빠들 밤 10시 퇴근해가지고 왜 배를 막 흔드는 거야. 엄마들 배를 배를 막 흔들어 엉덩덩아 아빠 왔다. 그럼 이제 자던 애가 깨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안에서 막 그럼 아빠가 어머 태동이다. 막 좋아하시는데 주말에만 하시고 애기 재워주세요. 아빠가 아빠 왔다. 우리 똘똘이 자는구나. 코 자자. 이러면서 이제 태담해 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큰 목소리로 애를 깨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낮방 뒤바뀌는 애기 내가 너무 사설이 길었다. 어머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3초보로 빠져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맨날 3초보로 빠지지만 우리 엄마들 저 3초보로 빠져도 괜찮죠. 괜찮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힘내서 영상을 찍어보겠어요. 자 낮밤이 이미 뒤바뀌어.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사실 잘 생활을 잘 했던 엄마들 중에서도 애기가 태어났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중간에 갑자기 낮밤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자 낮밤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손님이 왔다가 가고 나서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고 외출을 하고 갔다 와서 며칠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의 생체 리듬을 잘 이렇게 이렇게 평안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언제 언제 한 번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딱 있었을 때 이제 며칠 뒤에 하루 만에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며칠 뒤에 갑자기 턱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외출 시간도 아이가 좀 활동하는 시간으로 좀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낮밤이 뒤바뀌는 아기들은 낮에 자는 걸 냅두시면 안 됩니다. 낮에 냅두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어린 아이들은 10분이라도 깨워보고 좀 한 50일 정도 되는 애들은 30분이라도 깨워보고 그리고 오후 한 2시에서 한 5시 사이에도 한 10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깨워보고 네 아기가 우리 귀염둥이 자 일어나 일어나 오 일어나봐 일어나겠어 오 안 일어나지 절대 안 일어나지 지금 응? 푹 짜지 그죠? 자 아기들은요 부드러운데 빠르게 비벼주면 네 부드러운데 빠르게 비벼주면 좀 일어나요. 그래서 아기 침대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눕혀놓고 여기다 눕혀놓고 음 샛별아 샛별아 일어나 우리 샛별이 일어나자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귀염둥이 아이 예쁘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얼굴을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자 손에 힘 하나도 없이 부드럽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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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일어나 귀염둥이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이걸 계속하잖아요 얼굴만 지면 완전 귀찮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러다가 눈 뜨나니까 눈떠요 그럼 그 눈 뜨는 게 오래 되지 오래 가지 않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한 5분만 그렇게 하는 거면 짜증을 쫙 막 화면서 막 이렇게 딱 울잖아 앵글 버디가 돼서 울잖아 그러면은 약간 천천히 달래줘 울면서라도 좀 깨어있게 천천히 그래서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첫 도전 5분 그 다음날 10분 그 다음날 20분 9시에서 11시 사이 2시에서 5시 사이 그 다음에 6시에서 8시 사이 네 그렇게 조금씩만 깨워보세요 그러고 나서 밤엔 동시에 뭐예요? 얘기가 품에서 잘자 그죠? 품에서 잘 잔다고 내려놓으면 깨는 거예요 그럼 품에서 잘자면 요렇게 안고 함께 이렇게 누워서라도 좀 잠을 잡고 며칠만 연장시켜주세요 낮에 깨우는 동시에 밤에 좀 끌어안고서라도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나한테도 물어봐 수면 교육은요? 뭐 잠을 자야 수면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먼저 순차적으로 해결 내가 엄마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헤어롤에 나가는 거예요 우선 잠을 자는 애기가 돼야 수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 그죠? 수면 교육을 하기 전에는 잠자는 게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수면 교육은 남들 50일에 한다고 답답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낮밤이 뒤바뀌어 있으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처음에는 막 짜증내고 울어요 그럼 울면 당장 날래잖아 엄마들은 막 당장 오오오오오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울어 아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 속상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밤에 자라 그랬잖아 미안해 5분은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엄마들 애기들이 우는 거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우는 걸 좀 활용 이때는 좀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1, 2주를 좀 하다 보면은 아이가 약간 패턴이 싹 바뀌는 게 돌아와요 낮에 한 3번 정도는 좀 본격적으로 껴보고 어 아이가 이제 먹고 먹고 잠을 자는데 이제 먹고 잠을 자는데 엄마들이 자 이렇게 해서 트름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이러다 대부분 자요 그죠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먹고 나서 바로 자지 않고 제가 이제 트름 자세 그 트름 시키는 방법에 이렇게 해놓았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흔들지 말고 마주보고 아이가 잠자려고 그러면은 약간 깨우고 어 잠자려고 그러면 약간 깨우고 어 그랬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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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귀찮게 이제 얼굴 이렇게 만져주면서 세상에서 얼굴 만지는 게 제일 귀찮은 게 우리 애들이에요 너무 싫어요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예쁘다는 무슨 예쁘다야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조금 찡찡찡 하면서 불편감을 호소하더라도 엄마들 그거를 뚝심있게 좀 밀고 나가면서 낮에는 깨우고 밤에는 내려놓으면 깬다 그럼 끌어안고서라도 자서 내 푹 수면을 이 시간에 언제나 자는 것이 몸에 비이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꾸준히 자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시도 오늘 안됐어요 오늘 나는 깨우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내내 잤어 어떻게 난 안되나봐 이런 생각 좀 하지마 이런 생각 좀 어 그냥 첫술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나는 아무 생각 무념무상 음 아무 생각 없이 무한반복 무한반복 오늘 실패? 어 내일 또다시 오늘 해봤는데 실패? 어 내일 또다시 어 그냥 그렇게 계속 같은 시간에 얘기를 깨우고 같은 시간에 얘기를 자꾸 재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은 낮밤이 돌아올 겁니다 네 힘내세요 네 사실 낮밤이 뒤바뀐 다른 원인들도 사실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예 생활 패턴과 성장 패턴과 먹는 양 수유텀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 뭐 아이가 뭘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지 조용한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 낮에 먹은 것들이 밤에 가스로 많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엄마들이 댓글에 답을 달아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기에 대해서 그 애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주는 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천재지 나는 뭐 신이지 그쵸? 나는 신이지 근데 내가 신이 아니고 난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아는 한도네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유튜브 질문에 다 이제 대답을 못해드리는 거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어가겠습니다 네 엄마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찾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